자 볼까나 추천이 몇개 눌렸는지 대박 딸기상자급인데 자 일단 지금 행운의 유리병 오져요 허브 하나 찌랭이 하나 바딧불이 32개 스포츠 49개 스포츠 9레벨 다 돼간다 자 마지막 이거 봉울인가요 아니면 에픽인가요 뭔가요 뭡니까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씨 아 아 아 아 아 자 추천이 몇개 눌렸는지 봅시다 120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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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합니다 으아! 다행이야! 어어! 다행이야! 으어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와아! 일단 여기서 낄끌 하나 나왔으면 다음에 안나오죠! 다음에 안나오죠! 감사합니다! 와아! 사랑합니다! 와! 말도 안 돼! 근데 낄끌이 나오는 거구나! 자! 루프! 스포츠 구랩 찍었어! 가자! 스포츠 구랩 찍었어! 자! 이제! 에픽이정! 살짝 얘들아 진짜 양심 없지만 정말 양심이 없긴 하지만 정말 양심이 없긴 하지만 정글전사나 다크초코 기대해도 되니? 양심 없는 거냐? 양심 조금 없지만 기대해도 되냐? 정글전사랑 다크초코 오바야? 아니면 해적? 정글전사랑 다크초코 정글전사랑 다크초코 정글전사랑 와 야 와 와 나도 안 돼 고개져도 내 안에 나 나를 보고 속삭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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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약 말도 안 말도 안 와 와 아 아 나 감동 먹었어 지금 대부한테 와 와 와 와 와 아 나 진짜 감동 먹었어